기업주와 근로자가 적극 협조하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 자리잡은 재본업체인 양지사의 경우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급식과 근로자 생일타과회 등 복지후생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에 매번 참석해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여줌으로써 기업주와 근로자가 한가족처럼 뭉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